안녕하세요. 세법시간이네요. 우리가 지난번에 뭐를 배웠나요? 조세, 총론 일부 배웠고, 취득세, 기초강의가 끝났네요. 자, 오늘은 총론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조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세금, 전체 내용을 배워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31조까지 했네요, 지난 시간에. 법정신고기한,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건 뭐가 있어요? 주택, 주택은 토지건물을 합쳐서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래서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말일, 그 다음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네요. 그래서 주택은 재산세액이 20만 원이 넘어갈 때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분의 1, 2분의 1 날라온다. 자, 여기까지 했고. 자, 그 다음 32쪽을 보시면 그림 나와있네요, 그림. 그래서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보였죠?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다. 뭐가 나오나요? 산출세액.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을 가액으로 표시하면 종과세, 수량 등으로 표시하면 뭐라 그러나요? 종량세. 그래서 종과세는 세율을 일정한 비율을 곱하죠? 정률세율, 율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종과세, 과세 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곱한다. 그러면 이제 비율을 곱해야죠? 이거를 무슨 세율이라고 한다? 정률세율. 율이 정해져 있다, 법에서. 그러면은 산출세액이 나온다고요. 율이 정해져 있다. 자, 그 다음 과세 표준을 수량 등 건수. 그래서 표시하면 뭐라 그런다? 종, 양, 세. 양으로 계산하는 세금. 여기는 비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화폐 단위를 곱해야 됩니다. 금액. 그래서 이 금액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다. 우리가 등록면허세, 말소 등기할 때는 건당 6천원씩 증수합니다. 그래서 6천원을 뭐라 그런다? 정액세율. 금액을 곱해야 세금액수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가액에는 뭐다? 비율을 곱해야 되고 양에는 금액을 곱해야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 정액세율. 자, 그 다음. 모든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한다? 납세의무자가 계산나는 방법이 있고 정부. 정부, 과세, 권자가 결정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납세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과세관청, 정부에게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세금이 있죠? 그래서 신고납부.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는 다섯 개 위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있네요.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 취득면허세, 소득세, 양도소득세죠? 또는 종합소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한다. 그리고 매년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 뭐가 있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뭐를 보내주나요? 고지서 발급.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정부 부과. 단,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하면 뭐예요? 신고할 수 있다. 그림 내용을 설명했네요. 그 다음 07번에 보면 조세에 뭐가 나와 있다? 징수방법. 항상 용어. 부과와 뭐다? 징수라는 용어를 쓰네요. 부과가 뭐다? 세액을 결정해서 부, 부담시키는 거. 세금 내라고 부담시키는 거를 부과라 그래. 그 다음 부과 다음에 걷는 거를 뭐라 그런다? 징수. 그래서 부과와 징수 용어 설명이네요.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 그 다음 부담한 다음에 걷어가야 되겠죠? 거두어들이는 거를 뭐라 그런다? 징수.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네요.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하는 거고. 그 다음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걷어가는 거를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그리고 제3자가,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해서 납부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특별징수. 또는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징수하는 방법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 단 국세에서는 뭐라고도 얘기한다? 신고납세.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지서 발급. 무슨 징수?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 부과. 그 다음 제3자가 걷어서 납부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특별징수. 그리고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2쪽 보면 뭐다? 빨간 글씨 나와 있죠? 과세표준과 세금을 누가 결정한다? 납세의무자가 결정해서 과세권자에게 스스로 알아서 뭐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거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가 있네요. 우리가 소득세는 부동산 관련 법은 두 개를 합치는 거죠? 하나는 뭐다? 양도소득세. 하나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죠? 그럼 잔금이 끝나면 스스로 알아서 과표와 세익을 계산한 다음에 지자체에 가서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그럼 지자체에서는 뭐를 줄까요? 우리들에게 납부서. 그럼 우리는 납부서를 들고 은행 가서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끝나는 거네요.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기초과정은 몇 가지가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박스에 보면 국세, 소득세 나와 있죠? 이 소득세는 뭐와 뭐를 합친 거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그리고 옆에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오죠? 단, 선택하면 뭐 나빠할 수 있다? 신고. 자, 그다음 지방세 밑에 취득세. 하나는 뭐가 있다? 등록면허세. 항상 다섯 개 위주로. 자, 그리고 신고납부를 이행을 안 합니다. 신고납부를 안 한다고요? 그럼 뭐가 붙는다? 가. 산세가 붙는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신고납부를 이행 안 하면 벌을 준다. 즉, 벌을 준다는 얘기는 세금을 늘린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가산세는 세금에 가산하는 거다. 뒤에서 배워요. 자, 그다음 33쪽으로 돌아가자고요. 기본서. 자, 33쪽 들어가기 전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납세의 모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스스로 알아서 과세관차에게 신고합니다. 2번, 신고하면 우리들에게 뭐를 주나요? 납부서. 그럼 우리는 납부서를 들고 지정된 날짜에 은행 가서, 금융기관이죠? 신고납부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세금을 받았다고 과세관차에게 통보를 해주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다? 보통, 징수. 보통, 징수. 그래서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 부과. 부과가 뭐다? 결정이란 뜻이에요. 결정에서 부, 부담시키는 거. 그래서 지방서에서는 보통, 징수. 국세에서는 용어가 뭐다? 정부, 부과. 정부결정. 해서 우리들에게 뭐를 보내준다? 고지서 발급. 그럼 우리는 고지서를 들고 납기네 은행 가서 납부하면 되겠죠? 그러나 납부를 안 해.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을까요? 가, 산, 금. 그래서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고, 이 가산금은 연체이자예요. 금리. 그래서 이거는 뭐다? 가산세가 연체이자다. 글씨 잘 봐야 돼요. 신고납부를 안 하면 세금을 늘려서 정부가 결정한다. 가산세. 가산세. 그리고 연체했다. 연체하면 연체이자를 붙인다. 그래서 연체이자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가산금, 즉 금리. 이자를 늘린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고지서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고지서 봤잖아요. 납기네에 납부를 해야죠? 납기네에 납부를 안 하면 연체이자를 붙인다. 이게 납기, 후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체이자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가산금. 그럼 보통 징수는 포인트가 뭐다? 거기 빨간 거. 고지서, 발급. 대표적인 세금이 뭐 있다? 재산세. 여러분들이 매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은행 가서 납부하죠? 재날짜에 납부 안 하면 뭐를 납부해야 된다? 고지서에. 납기, 후금액. 이게 연체이자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이제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올 때가 됐네요. 겨울에. 종부세는 언제까지 납부하는 거예요?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단, 종부세는 선택하면 뭘로 바뀐다? 신고로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시면 뭐다?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지방세는 대표주자가 뭐가 있다? 재산세. 지금 기초과정이에요. 옆에 것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항상 다섯 개 위주로.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납세의무자는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과세관청에서 정부에서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고지서를 갖고 재날짜에 은행 가서 납부하죠. 그럼 은행은 우리들에게 뭐를 줄까요? 영수증. 이렇게 절차가 되고. 자, 그 다음 특별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 여러분들이 원천징수는 많이 당해봤죠? 월급날, 급여날 세금을 띄고 주잖아요. 회사가. 이렇게 내가 납부할 세금을 회사가 대신 받아서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해요. 국세에서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빨간 거. 편의가 있는 자럼 징수시키고. 그 다음 회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납부하는 것을 특별징수. 또 하나는 뭐가 있나요? 원천징수.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다? 글로서독세. 월급날, 월급을 띄고 준다. 누가? 회사가. 이거를 원천징수한다 그래요. 그리고 특별징수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방소독세.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인이라면 종합소독세 내봤죠? 그럼 종합소독세 납부할 때는 뭐다? 뭐와 함께 납부한다? 지방소독세 10%. 그래서 따로따로 원래 납부하는 건데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세무서에서 특별히 징수해서 지방으로 납입시켜준다고요. 그래서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지방세에서는 용어가 뭐다? 특별징수. 그래서 특별징수는 내가 납부하는 게 아니라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가 징수한 다음 납입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라고요? 신고납부. 두 번째는 보통징수. 세 번째는 특별징수. 이거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렇죠? 오토할 때. 오토할 때 잠깐 설명한 거를 항상 보다. 우리는 반복반복하면서 60점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넘어가면 드디어 나왔다. 8번. 가산세. 가산세는 뭐다?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늘어나니까 어디에 가산한다? 산출세. 그래서 가산세는 뭐가 된다? 세. 목이 되는 거예요. 취득세를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서 취득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세목. 세금, 국세는 국세가 늘어나는 거고 지방세는 지방세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가산세는 어디에 더한다? 산출세에게. 그럼 우리는 기초과정에서는 얼마나 가산세가 붙을까?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산세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합니다. 항상 시험장에 가서는 신고와 납부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돈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재날자에 신고해야 돼요. 그럼 납부는 나중에 해도 돼. 그럼 나중에 하면 본세에다가 세금이 늘어서 이제 날라오겠죠. 뭐만?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둘 다 안 하면 뭐다? 둘 다 붙어서 날라온다. 그럼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하면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날까요? 20, 과소신고하면 10, 그리고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무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40%가 붙습니다. 그래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단순 무신고하면 20%, 단순 적게 신고하면 10%,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뭐가 있나요? 거래를 은닉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써서 적게 들어가죠? 그러면 40%가 붙는다. 그래서 책에 보면 가산세 나왔네요. 그래서 성실한 이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성실한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는 재날짜에 신고납부를 안 했다. 뭐를 붙인다?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니까 두 번째 줄 뭐에 가산한다? 산출세계에 가산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은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 계산할 때는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따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만 원이에요. 스스로 알아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라고요. 61년에 신고납부해야죠.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안 했다는 얘기는 무신고. 여기에 몇 프로부터? 20 프로. 그러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는 20만 원이 붙네. 그럼 20만 원은 뭐가 되는 거야? 세, 뭐,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는 얼마로 늘어나? 120만 원. 그럼 120만 원짜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들에게 고지서를 보내준다. 그래서 120만 원짜리 고지서 날라와. 보통 징수. 그럼 120만 원을 납부를 재날짜에 안 했죠? 납부를 재날짜에 안 했을 때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마지막 종착역이보다 연체이자까지 붙는다. 그래서 120만 원 속에 취득세가 120만 원이죠? 가산세만 더한 거예요. 가산금은 제외한다. 왜? 납기 내에 납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120만 원.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했을 때만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가산세 계산할 때는 가산금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포함하지 않는다. 자, 특징. 자, 특징. 빨간 거 위주로 수업하세요.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난다. 뭐가 된다? 세목. 이렇게. 세목. 자, 그다음 우리가 지방세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자, 그다음. 그다음. 자, 적용세목 밑에. 자, 적용세목은 기보리 몇 개가 있다? 세 개. 취득세. 등록 면허세. 국세에서는 뭐가 있다?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이제 가산세 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세금이 붙을까? 그래서 35쪽 보면 일반 무신고. 자, 무신고의 무신고. 일반 무신고는 20%가 붙는다. 뭐의 20%다? 무신고 납부세에게 20%다. 그런데 2번. 부정. 부당이 들어가죠? 세금이 따블로 늘어나. 40%. 뭐의 40%? 무신고 납부세에게 40%. 그다음 2번은 뭐다? 과소 신고 가산세네. 그럼 단순 과소는 몇 프로 늘어나? 10%. 뭐의 10%? 과소 신고분세에게 10%네. 그러나 부정하게, 부정하게 따온 계약서를 썼죠? 그럼 과소 신고분세에게 40%가 늘어난다. 자, 여기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다. 자, 그다음은 이제 넘어가죠.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나옵니다. 가운데. 그럼 우리가 가운데 하기 전에 꼭대기 보면 사기부정이 뭘까? 설명이 쭉 나와있네요. 박스에. 1번 이중장부를 작성했다. 장부를 기록을 파기하고 무신고했다. 뭐 재산을 은닉했다. 또는 뭐다? 다운 계약서 등을 적었다. 이게 사기부정이다. 그럼 사기 또는 부정부당이 나오면 세금이 무조건 몇 프로 늘어난다? 40%.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띄워먹었죠? 그럼 우리는 죽여 살려. 죽여야지. 죽이는 거를 뭐라 그래? 40%. 40%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납부. 항상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로 구분하자. 그럼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날짜 계산합니다. 하루하루 계산해. 그래서 1일 얼마씩 붙는다? 10만 원당 25. 즉 1일 0.025% 붙어요. 그럼 연으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보면 20%, 10%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잖아요. 하루하루. 지연 일자에 따라 얼마? 10만 원당 25. 0.025%. 그래서 박스에 나와 있네요. 10만 원 분의 25. 그럼 10만 원 분의 25가 계속 붙어 가죠. 그죠? 그럼 무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채업자로 변할 수가 있어요. 원래 세금보다 많으면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이네요. 그럼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한도가 있다. 체납된 조세의 한도가 몇 프로? 75%. 그럼 100만 원의 75%면 얼마야? 얼마? 75만 원을 한도로 한다. 더 이상 거둘 수가 없다. 법 내용이에요. 그 다음 75%를 한도로 한다. 뭐를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그래서 박스의 밑에 빨간 거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정리가 딱 들어가네요. 박스. 항상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로 구분한다. 무신고는 20%, 과소는 10%, 사기, 부정, 부당은 40%, 그 다음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일, 10만 원당 25% 나와 있네요. 밑에. 그래서 괄호에 보시면 한도가 몇 프로? 75. 그래서 숫자를 남겨야 할 때는 그 딱 보면 기본만 알아요. 그래서 25에 75를 더하면 100이야. 숫자 배열이. 그래서 이 세법은 절대로 숫자에 신경 쓰면 안 돼요. 계산에 신경 쓰면 안 된다. 자꾸자꾸 보면서 눈에 익히면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럼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납 2, 5. 그 다음 75 합치면 100. 숫자 배열.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거는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예요. 항상 세법은 지방세, 국세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국세. 국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국세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방세에서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뭐라고 얘기한다. 납부 지연. 지연 가산세라고 얘기한다. 납부를 지연시켰다. 세금을 늘리겠다. 작년에 베낀 거죠. 지방세는 옛날 거를 그대로 쓰고. 국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 현재까지는 이렇게 나누어 사용하는 거예요. 나누어. 다시 한 번.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지방세는 이렇게 나눕니다. 국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똑같아요. 그러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뭐라고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 이렇게 해서 용어를 좀 정리하시고요. 넘어가죠. 넘어가면 이제 5번이 나왔잖아요. 5번. 지방세다 국세다. 국세는 어떤 용어를 쓴다? 납부 지연 가산세. 그래서 박스의 1번이에요. 그대로 넘어왔잖아요. 지연 일자에 따라 하루하루 얼마? 10만 원당 25. 10만 원당 25. 일단은 박스의 1번만 했어요. 박스의 1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를 알아야 돼? 가산금. 가산금은 연체죠? 이자가 붙어. 금하면 뭐다? 금리가 이자잖아요. 이자가 붙는다. 그래서 가산금은 역시 두 가지로 나눈다. 일반 가산금과 그 다음 다시. 다시 가산하는 뭐다? 중가산금으로 이렇게 나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산금은 월할 계산합니다. 과세 관청이 편의를 위해서 날짜 계산 안 해요. 월할 계산한다. 그럼 한 달까지 연체하면 연체이자 3%가 붙어. 3% 두 달째부터는 다시 가산금이 붙는다. 중가산금. 그래서 한 달에 0.75, 0.75, 0.75 이렇게 해서 몇 개월을 역시 초과할 수 없다. 60월. 그래서 연체이자도 뭐다? 무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5년까지만 걷어갑니다. 그래서 월할 계산하니까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가산금도 역시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 이렇게 붙게 되네요. 자, 기본서 확인이 들어갑니다. 기본서. 자, 39쪽이네요. 가산금. 고지서 날라왔죠? 납부기한 안에 납부를 안 했다. 가산금의 중요 용어는 뭐다? 납부기한. 그래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뭐를 붙인다? 연체이자. 그럼 연체이자는 어디에 가산한다? 고지세계.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에 보면 납기, 후금액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세계 가산한다. 나와 있죠? 그리고 2번은 일반 가산금은 한 달까지는 몇 프로부터? 3% 3% 붙어요. 그리고 두 달째부터는 다시 가산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중가산금. 한 달에 몇 프로? 0.75 그래서 제일 아래 0.75 중자가 붙었어요.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월. 60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4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0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지방세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나 국세는 용어가 달라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지연 가산세. 그리고 이 가산금을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 가산세. 그래서 우리가 가산금은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다? 지방세만. 그래서 국세는 가산금이 폐지가 됐다. 왜? 납세의 무작아가.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납부해야 되고 가산금도 납부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국세는 작년부터 이해와 이해를 합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한다? 납부지연 가산세. 그러나 지방세는 따로따로 사용해요. 그럼 결론은 가산금은 지방세만 쓰는 거고 국세는 폐지됐다. 그래서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합쳐서 국세는 어떤 용어를 쓴다고요?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은 징수방법과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고 고지서가 날라왔다. 연체하면 가산금이 붙는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셨네요. 그래서 11, 12월은 기초과정이므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수업에 부담을 느끼면 안 돼요. 천천히 해야 돼, 뭐다? 천천히 해야 돼. 끝까지 완주를 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그리고 이 시간은 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연구